우리 캐릭터 고르자. 나는 킹폭탄. 제일 센 거 같아. 얘 좀 궁금해 근데 나 솔직히. 나도 핑크색이니까. 피치 피치. 나는 빨간색 옷 입었으니까. 마리오. 내가 보여줄게. 자세가 되게 좋다. 잘 봐. 응. 치고! 오! 오! 멋있다. 어떻게 해야 하나? 언제 배웠어? 기본이지. 뭐? 리나. 피치. 이 시점 잘 어울리네. 홍조 같아. 피치랑 키퍼 가자. 랩을 한 번 보자. 이쪽으로 틀어야겠다. 나랑 방향을 잘 파악해야겠다. 이쪽으로? 응, 해야 돼. 이렇게 갈게요. 네. 잘했어. 어? 안 돼! 오! 범코넌. 네. 안 돼! 맞는 범코야. 이건 뭔가 무서워.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. 폭탄인데 터지는 거 아니야? 못 비춰야 돼, 지우가. 너무 어려운데? 진짜 날 샤워야 돼. 하나, 둘, 셋! 했 contra. 오! 오! 언니 조금 오른쪽으로 치면 좋을 것 같아. 내가 약간 반대로. 갈게요. 화이팅. 화이팅. 과연. 다음 게임 닌텐도 스위치.